잠진도 잠진도를 지나서 무의도에 들어왔습니다. 소무의도인가? 아무튼 뭐 거기서 잠깐 걸어서 나왔습니다. 오늘 친구 상에 간다고 해갖고 애가 주고 전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잠깐 섬으로 나왔습니다. 뭐 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다 이어져 버려가지고 섬이라 하긴 그렇고 그래도 저기 멀리 멀리 있는 것들은 섬 아닐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어이구 새암말에 날아가네요.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가 아니라 어 광명항 샘꾸미입니다. 여기도 해서 걸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광명항 어천계의 모습 오늘은 평일이라긴가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. 평소에는 사람이 많을건데 아니 평소란다 주말에는 많다고 하던데 아마 차들이 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인천 통동과 통도 여기가 보이네요. 저거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. 저기 거자는 서무의 도 넘어가기 가도 뭐 크게 볼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인천대교를 보고 좀 멀리 인천대교를 자세히 보면 볼게요. 날씨 좀 저랑 부르긴 한데 설쪽이겠죠? 뒤에는 실미도 이렇게 생긴 길을 쭉 가면 됩니다. 길은 다리를 건너서 여행이 끝나지라. 아까 무의도 들렀다가 잠진이도 들렀다가 이제 영종도에 있는 우랑리라고 해변이 있습니다.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인데 설물이라고요. 지금 해수욕하기 좋은 날씨인데 아직은 좀 추워할 것 같아요. 뻥 뚫린 바다가 좋습니다. 지금 앞에 갤 있는 섬이 없네요. 갤 있는 섬 하나 없이 좋은 곳인가요? 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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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어요. 일고. 우랑네 앞바다. 밤에만은 조개국이 먹으러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개왔네요. 물때. 슬슬 여행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